이슈메이커 투미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언타 증권의 박세진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제 저희가 미처 못다 하고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어제 주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제도와 함께 더불어서 지금 정부의 에너지 정책들, 탈원전 그리고 친환경 비중 확대를 필두로 하는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제, 오늘 에너지 정책 이어서 나누기로 했었는데 어제 우리가 최저임금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런데 관련주 중에 한국전자금융을 짚어주시더니 아주 10%가 넘게 상승을 해서 축하드립니다. 쑥스럽습니다. 좀 더 연속성이 있을까에 대한 코멘트 정도만 하고 지나갈까요?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저번 다른 주제에서도 사실 언급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2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국전자금융도 거기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2분기 실적까지는 사실 우리가 역대 최고의 숫자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급격한 어떤 제도적인 변화에서 야기되는 모멘텀도 속도를 좀 빠르게 하는 요인이지 이게 단기적인 그냥 테마성 요인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에너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질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일단 먼저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를 좀 볼 텐데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입니다. 태양광, 해상풍력,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에너지 정책을 개발하고 이런 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2030년까지는 전체 전력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한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까지 채운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환경차 이런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친환경차를 구입하거나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좀 확대를 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전기차를 굴러다니게 하려면 역시 충전을 시켜야 되니까 역시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도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태양열, 풍력, 그리고 바이오가스 관련 주 해가지고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주가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실상은 어떤가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에너지 전력 수립 대책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7차가 마무리되고 8차 전력 수급 계획을 우리가 8월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 이번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야기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당선 전부터 그걸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으니까 그래서 가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갑론을 박이 많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도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죠. 이거 원전 없으면 뭘로 대체할 거냐 그리고 친환경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 효율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사실은 많이 숙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원전 신규 건설 백지화, 그리고 노후원전 폐쇄 이런 구체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숫자로도 살펴봐야겠죠, 저희가. 실제로 7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발전 비중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었던 과거의 계획이 됐죠, 이제는. 이게 이제 8월에 8차 수급 계획이 다시 나올 겁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저 오렌지 색깔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보이죠. 18,200MW의 원전 추가 발전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아직도 석탄 발전이 많긴 많네요. 그렇죠, 석탄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LNG, 신재생은 사실 한 5,000MW 정도 수준의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 합치면 51GW 정도 수준의 추가적인 전력 수요를 여기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 7차 전력 수급 계획의 골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번에 지금 원전 관련된 정책이 아주 급격하게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원전을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의 건설을 백지화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냐. 7차 계획에서 수립해놨었던 약 51GW 정도 수준의 추가 에너지원 조달 계획에서 이 원전과 석탄, 노후 설비 이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25GW 정도의 소위 얘기하는 공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25GW면 전체 계획해놨었던 51GW의 절반 정도 되는 수준 아닙니까. 이거를 사실 전력 수급은 굉장히 산업의 기초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절반 정도 나는 계획상의 공백을 뭘로 메꿀까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학계라든지 각계, 경제계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 박들이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친환경과 가스 이런 대체 에너지 쪽으로 메꿔나가겠다라는 계획은 발표를 했고 우리 라이언 투자자들께서 결정하실 부분은 그거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고 과연 대체를 한다는 쪽에서는 뭔가 수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까?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지금 태양광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풍력이든 뭔가로 채워낸다라고 하는데 그 채워내기에는 너무 양이 많지 않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신고리 5, 6호 원전이 이번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그 뉴스를 보고 나머지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죠.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건설에 중단됐는데 착공 시작된 게 벌써 작년 6월 달이고요. 공정률이 28.8%, 한 30% 가까이 이미 지어졌다라는 거죠. 들어간 돈도 많고요. 3개월 일시 중단비용,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놨는데 중단비용만 1,000억이 들어가고 건설을 중단 아예 해버리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의 위약금에 합쳐서 2조 6천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전의 공사를 중단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단했을 때 이게 재개가 된 경우가 워낙 많아서 지금 이제 막 태양광이니 혹은 소력이니 모든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 주가가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에 비하면 만약에 이 원전이 공사가 재개라도 된다고 하면 이거는 큰일 나는 일인데 아닐 거라고는 얘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이 공백을 태양광 이런 곳에서 채워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공사는 계속 멈춘 상태에서 정말로 폐쇄를 시킬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지는 거고요. 상당히 좀 여러 가지의 그런 경우의 수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원전 정책이 기존대로 고수가 돼야 되냐 아니면 이게 지금처럼 급증적으로 바뀌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얘기할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저희가 크게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차피 나라에서 정하는 대로 가는 방향인데 우리 고민은 이겁니다. 어차피 이제 절반 정도의 원래 추가 생산하려고 했었던 그리고 우리 지금 전력 공급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과 석탄 부분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이는 지금 정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채울 쪽에서는 분명히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유발적이에요. 아주 큰 기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가 아주 대선 테마로도 거론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집권 초기, 정권 초기에서도 아주 풍력과 태양광 업체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그런데 그 좋은 흐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고 보이지 그렇죠. 약간 테마성 움직임들이 좀 있었죠. 흐름이 아주 좋게 간다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당선됐을 때도 그 전에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아주 정책적으로 드라브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힐러리 후보의 지지율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트럼프 후보 당선되고 우리나라의 태양광 업체들, 풍력 업체들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정책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민감하게 이런 부분들 주가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죠. 하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좀 큰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8월에 발표될 8차 전력 수급을 앞두고 이걸 투자할 매력이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이 없다라는 결론을 좀 소극적인 태도를 지금부터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실제로 글로벌 태양광 수요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 25기가와트 정도 수준의 어떻게 보면 공백을 태양광으로 메꿀 거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정책은요. 관련 보조금이 책정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전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론이라든지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는 이슈가 눈으로 확인이 돼야 실질적으로 이 태양광 쪽 혹은 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의 자금 집행이 들어올 수 있고 그 추가적인 지원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류돼 있고 추가적으로 예산안이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냥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고 계시는 글로벌 수요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 수요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75기가와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지금 예상치가 80기가와트 정도 수준이거든요. 2013년부터 가파르게 상향하던 태양광 발전 수요의 증가율이 뚝 떨어졌어요. 5% 정도로 떨어졌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깔 만큼 깔았다라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태양광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태양광 관련 제품들이 있죠. 아주 기초 소재가 되는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인곤 많은 소재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앞으로의 태양광 수요의 발전율이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태양광 제품 가격에 녹아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네요. 글로벌 가격들, 제품 가격들 보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사실 우리가 지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만 아주 중요한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9월에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제품에 대해서 반텀핑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수도 있다는 지금 논의는 태양광 업계에서 지금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이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연간 글로벌로 지금 15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수요가 있는 미국에서 약 40% 정도의 수요가 날아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반텀핑 관세가. 이게 모든 태양광 밸류체인에 다 적용되는 반텀핑 관세이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만약에 발동이 결정이 되는 9월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이슈가 생겼을 때 태양광은 정말 벼락을 맞을 거다. 관련 산업의 주가나 이런 부분. 물론 만약 그렇게 되면 이런 의료의 목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딛고라도 지금 우리 정책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냐는 숙제가 남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글로벌 업황이 지금 태양광 쪽에서 그렇게 밝지 못하다라는 것을 라인 투자자들께서 상기를 하시고 너무 정책만 보고 그리고 이게 구멍이 났으면 이쪽으로 메워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태양광 쪽을 성급하게 투자하는 부분을 좀 조심하면 어떨까라는 결론을 오늘 내보도록 하죠. 그래 오늘은 정책 관련해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더 소극적인 의견으로 끝을 내밀어 보겠습니다. 이슈메리카 투맨이었습니다.